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오실 차량은요 BMW 640D X-Drive 그란 쿠페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5년식 주행거리는 11만 1,000km고요 엔카 친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0,000km까지 엔진 미션 무료보증해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글라스 루프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볼게요 전면 유리 쪽 전반적으로 깨끗한 상태고요 이어서 군내십니다 현재 보고 있는 쪽 크랙 보이지 않고요 이어서 범퍼도 살펴볼게요 전방 센서 있고요 범퍼 쪽도 스크래치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입니다 링크 쪽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4.09mm로 5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측면 카메라 있고요 이어서 도어 볼게요 먼저 사이드미러고요 사이드미러 쪽 컨디션 좋습니다 쭉 보시면 포펜 터치 살짝 있고요 나머지 컨디션들은 네 괜찮네요 뒤쪽 깨 보겠습니다 링크 쪽 생활기스 있고요 트렛을 측정해 보겠습니다 제로로 맞췄고요 순품 8mm 기준 5.45mm로 65%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반대쪽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뒤쪽에 스포일러 있습니다 트렁크 열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는 것처럼 넓어서 집 많이 들어가겠네요 이어서 고조석 측면입니다 먼저 뒤쪽 길이고요 보시면 링크 쪽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먼저 고스트 도어 보고 갈게요 고스트 도어 작동 잘 되고요 이어서 도어 쪽지 보시면 배건지션 괜찮고요 사이드미러도 양호합니다 고조석 앞쪽에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슬쩍 링크 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1만 1,953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크루즈 있고 패드 시프트 있습니다 핸들 뒷선에 보시면 핸들 열선 있고요 전동 핸들 작동 잘 되네요 운전석 고조석 전동 메모리 시트 양쪽 동일하게 있고 하만 카돈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볼게요 지면 블라스루프 썸노프 있고요 작동 잘 되네요 앞쪽 와서 보시면 EC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그리고 하이패스 있습니다 센터패시아 내비게이션 잘 작동하고요 후방 카메라도 잘 들어오네요 보면 360도 어라운드류도 잘 나오고요 그리고 측면 카메라도 잘 나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잘 작동하고요 측면 카메라 화면 한 번 더 보시고요 내려오면서 또 살펴볼게요 버튼 시동이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운전석 고조석 열선 시트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전자식 버킹 그리고 오토 홀드에 있습니다 수납 공간에 스냅 인 어댑터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넓고요 앞쪽에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2열에도 있고 열선 시트 있습니다 가죽 컨디션도 한번 살펴보시면 손상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 수납 공간 있고 컵홀더 있습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쭉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쭉 외관상 늘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예정하네요 화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화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볼게요 펀마모 없습니다 안쪽으로 인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편 타이어 펀마모 없고요 인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뒷판에서 기어도 노유 보이지 않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나 엔진 볼텐데요 언더 커버로 가려주시면 다 못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 엔진 쪽에 살짝 미세물로 있었습니다 성능 점검 부록부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앞쪽 타이어도 한번 볼게요 타이어 펀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편 타이어 펀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화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BMW 640D X-Drive 그랑쿠페 모델 살펴봤습니다 차량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